이겸은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라는 로블록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랜덤 게임이 나와서 끝까지 생존해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 이렇게도 아 이 레이저를 피하는 거구만 이 정도면 쉽지 리아가 조종을 잘 못하네 리아가 지겠는데? 리아가 조종해봤자지 별거 없구만 김 리알 아 한숨 자고 해도 되겠다 레이저가 좀 많은데로 이동시켜야 되지 않을까? 와 여맨이 혼수한다 혼수 가만히 있어도 안죽지는데? 혼수하니까 죽었다 아 이거 죽은 거 몰라 죽이는 거야? 어 나는 몰랐어 위투로 저어 과연? 내가 이 정도로 죽을 거 같아? 오오오 리아야 짱 못한다 그니까 말이야 내가 융설로 해도 그거보단 잘할걸 융털 융털 융털이래 융털이 뭐야? 화가 나면 날 죽여뽀 어렸어 지윤 와 와 저희도 죽였다 진짜 죽었는데? 아 누가 죽어 와 내가 죽을 죽었다 자 한 번 끝났습니다 다음 야 좋네요 자 오늘 어쨌든 꼴등한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꼴등한 두 명에게만 벌칙이 있습니다 뭐야 얘 왜 여기 있어? 리아 왜 땅에 박혀있어? 야 디그다 갔다 디그다 됐다 디그다 내가 붙어버렸어 뭘 줘 디그다? 넌 내꺼야 디그다 이번 게임은 배강공사구만 공사하고 가자 이게 뭐지? 10초 물이 들어옵니다 망치로 구멍을 개선하세요 야 물 들어온대 빨리 빨리 충전인가봐 충전인가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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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야 야 늑대야 물 들어왔다 너는 저기를 먹어 난 여기를 먹을게 늑대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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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헨야 내가 이쪽을 막을게 니가 그쪽을 막아 아 나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염헨야 빨리 막아 아니 야 여기도 중간에도 있잖아 신경 좀 써줘 알겠어 염헨야 걱정하지마 늑대야 우린 팀이잖아 팀 우린 팀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거야 아 나 무서워 오케이 10초만 버텨 10초만 염헨야 물이 따뜻해지는데 근데 혹시 오줌쌌니? 아 나 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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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쩐지 놀아 터라 오케이 오케이 이때야 우린 살았어 야이스 야아 잘 왔는데 야 다 깼네 야 우리 잘하는데 정원생전 아 이번 미니게임에서는 꼴등을 정하기는 좀 그렇고 한 열판에서 마지막 판대 그냥 결정하자 어때 나는 찬성 아 지금 연습 게임인거지 명중 활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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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돼 활쏘기 볼까요 아 이거 마우스 클릭하는건가 지금 아 이거는 잘한다 내가 또 오버워치로 단련된 어 그런게 있어요 어 이거 빨라요 님들 이거 리로드도 하는거구나 리로드는 어떻게 하는데 그냥 막 클릭하면 돼 야 황금색깔 우리껏 먹어줘야되고 맛있어 아 과연 누가 꼴등일까 누가 제일 못맞혔을까 궁금한걸요 아 난 20개 쐈는데 얘들아 너넨 몇개 어떻게봐 아래있잖아 20개나 쐈다고 어 나 27개 쏘는 중 나 3개인데 3개라고? 내가 쏘는걸 누가 자꾸 쏘냐 오케이 나 30개 나 27개 나 33개 1등이네 1등이네 3개 뭐야 헤어드라이어 전투래 헤어드라이어 전투 헤어드라이어 전투 먼저 머리 말리면 이기는거야 이건 뭘까 진짜 날려버리는거 아냐 이거? 맞네 아 그럼 Explain 헤어드라이기로 상대방은 날려버리는 거..인 거 같은데? 날려버릴 거야~? 아 맞아맞아맞아 날려버리는 거 맞네 아니야 이게 뭐야! 야야야 야야야 이거나봐 나라 여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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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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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날려보내줄게 여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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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? 날아가기나 해 안돼 댕댕아 바닷속으로 가자 아 댕댕 아슬아슬했는데 살았다 댕댕아 너 나가시지 이 어륵 속이야 댕댕아 가자 가야지 최후의 한 명 한 명만 최후의 여인 안에 들어 보세요 좋네 야 우리 죽어 야 잘 가라 댕댕아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예 나이스 예 자 이번에 다운판은 꼴등 두 명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명만 하는 건데 그래? 그럼 한 명도 정하고 다운판은 또 한 명 정하면 되지 뭐 꼴등은 뭐 벌칙이 있나? 아 그럼 이번 판에서 꼴등은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 판에 꼴등을 못 정해 아 그래요? 한 명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아하고 뭐야 별거 아니네 진짜 별거 아니네 으악! 오 야 늑대야 미안해! 진짜 미안해! 늑대야 진짜 미안해! 야 뭐야! 별거 없네! 와, 과거부터 패배했다! 응! 진짜 별거 없다! 별거 없네! 그냥 뭐 소리만 들을 줄 알고! 그냥 피시한 거인이었다! 여맨이가 빨리 죽었으니까 여맨이가 벌칙인 거야? 아니지 아니지! 이번 판에서 결정하도록 할 거야! 꼴등을 정하기가 좀 애매했어! 이걸로 꼴등을 정해보자! 그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꼴등이겠지? 아마도? 회전 큐브가 회전합니다! 떨어지지 말고 살아남으세요! 오케이! 꼴등을 정한 게 딱 좋네! 오케이! 왼장 좋다! 떨어지지 말고 생존하는 게임! 자 이거... 줄넘기죠 줄넘기!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오오! 야 이거 외관에 있을 것이러오! 그 흐흐흐흐흐... 멍적이듯... 멍적이듯... 오... 어... 야... 빨리 꼴등은 누가 낼 것인지 너무 기대해야 되는데요? 난 아닐 것 같지롱... 꼴등에겐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다구... 으흐흐흐흐흐흫... 으흐흐흐흫... 와! 톰이야! 어! 위험해 위험해! 와 벌써 무섭다... 떨어질 것만 같아... 아... 아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! 미워 꼴등! 으하하하하하 오우! 짠대에에에... 그 다음에 죽을.. 그 다음에 죽는 사람 같이 벌칙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이야 어떻게!!!! 여맨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나는 금방이라고 어 둘이 막 나와 나는 이 정도는 여맨이 그다음 꼴등 와 승자다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은 꼴등은 미호와 나다 안돼 자 오늘 벌칙을 봤을 곳에 들어왔습니다 어 미호야? 준비는 됐겠지 꼴찌 녀석? 오오오 이러지마 그럼 처음부터 이걸로 가볼까? 어? 야.. 몰라 깜짝 놀래요! 대형이 어메니 꼴찌하는 게 아니었는데 대형이 꼴찌는 하지 말했어야지! 어! 내.. 어? 이러지마! 어? 어때? 어때? 어때 나의 치맛침찮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미호가 벌칙 시간이야 왜? 아! 내가 나를 때리고 있잖아! 빨리빨리빨리! 넌 죽었다! 이 녀석이 난 죽었지 왜이렇게 맞는건데 아직 이건가? 뭐야 뭐야 왜이리야 이 캐릭터가 아아아아아아 제발 그만 아이디 잘 맞춰서다 됐다 왜이따 왜이렇게 깜 왜이렇게 깜 왜왜왜왜왜왜을 얘네 왜 때리는건데 나 때렸어 나 때렸어 원래 게임샘과 이든 차이가 안좋다 이빨로 1등하고싶단말이 뭐허어 구독 뼈 좋아요 안녕